전지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지 입구 오르고 내리고 기차들이 오르고 내리고 엄청난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리로 오고 그래서 오르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지금 백두산 동파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백두산이 개방이 많이 됐지만 옛날에는 이 파만 오르망이 됐고 지금은 석파 난파로도 가고 있습니다 월남주가 내려오고 수시로 오르망을 내리로 오고 있습니다 예 석파가 높은 높이 올라오고 있는데 바로 저쪽이 정상입니다 정상에 해가 군대도 있고 콧들도 다 지고 거지 않아서 앞으로 한 10일 정도만 지나면 여러 눈이 쌓이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몇몇이 많이 쌓이기 시작할 겁니다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두파로 약 30평간 정도 올라가야 정상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곧 도착되고 있습니다 오! 야 이봐 여기 밑에를 한번 넘어다 보겠습니다. 여기서 백조산에 있는 차들이 한 100여 대가 한 10여 대가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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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2400m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앞으로 250m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2400m가 나왔습니다. 지금 저.. 여기가 지금 백두산 정상입니다. 지금 정상에서 사람이 개비떼같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이쪽으로 보고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아 많다. 오늘 몇만명 온거 같습니다. 진짜 사람이시네 나 마네킹인 안에서 한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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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좋았어요 날씨가 좋았어요 날씨가 좋았어요 정말 코로나 이후에 감동적으로 천지를 봅니다 빙성이 처음 아닌데 우여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잘 보였습니다 행운합니다 아침에 날이 없다는 거죠 눈이 너무 좋습니다 세상에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며칠 동안 나간아간 나간 영원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 백두산 전경을 한번 받아 봅니다. 이야 눈도 조금 있고 이쪽은 꽃이 피고 오 멋있어요 아 이야